만화하는 다양한 연기상료를 쌓아오고 연연기장에서 JTBC 내약이 뛰는 강남기에서 트라우마나 혼란에 빠진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서 이 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. 네. 수고하십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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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여신을 할 것 같다. 네. 그러고 싶습니다. 조우리씨 축하드리고요. 수상소감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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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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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인은 강남기인에서 현사영을 맡았던 조우리입니다. 제가 데뷔 7년만에 처음 수상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떨리고 진짜 너무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작품을 만나서 여기에 초대받은 것 같고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작품을 함께해준 차원호 씨가 축하를 해주고 계시네요.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.